헤헤헤헤헤헤헤헤 오로로로로로로로로 자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이고요 시아하우스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이하 버츄워크의 타시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요챗타임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살짝 좀 바꿔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여기 이미 주제가 보여져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웃는 표현을 쓸까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 나라들의 이제 웃는 표정 아 표정이 아니지 이제 웃는 표현 특히나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 때 어떻게 웃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뭐 이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한국의 웃는 표현 일본의 웃는 표현 미국의 웃는 표현 이 정도는 뭐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의 웃는 표현은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좀 궁금해 보신 적이 없나요 네 약간 좀 사소한 표현 사소한 그런 궁금증이겠지만은 그래도 뭐 유튜브에 다른 외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을 때 이거 어떤 의미로 이거 어떤 의미로 쓴거지 준비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뭐 먼저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이 크크크크라는 웃는 표현 뭐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아니면은 뭐 히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고요 일본의 경우는요 이제 전에도 이제 채널시아를 통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이렇게 www로 쭉 써서 이제 웃는 표현을 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왜 w냐 하면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와라우라는 요 표현 이거를 이제 로마자 표기를 하게 되면은 와라우가 되죠 여기서 w만 가지고 쓴 겁니다 뭐 이미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깐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미국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LOL 라고 하죠 그 게임이 롤 아니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고요 자 LOL은요 라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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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드 그게 웃다라는 뜻으로 썼거든요 이제 라펟라우드라고 근...그리고 요거를 길게 쓰면은 그만큼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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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라라라라라 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뭐 어쩌다가 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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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어버렸네요 발음이 미국은 미국이나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런식으로 렛아웃 라우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에요 음 중국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중국에서는 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음 렐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으니깐요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키보드 종류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세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종종 중국어 키보드를 좀 사용하는 편이 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뭐냐면요 요거에요 h h h h h h he i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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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그냥 고대로 이제 누르면 누르게 되면요 이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변환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하하하하하 라고 이제 읽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 아까 전에 이거 아 이거 메모장을 켜가지고 이렇게 된거구나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려야지 그 보통 중국에서 한자를 쓸 때 주로 이제 병음 이라는 이제 로마식의 로마자 입력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h h h h h h 이렇게 계속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한자의 후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바로 나오는게 요거 1번 하하하하하하하하에요 꽤나 신기하죠 요거 말고도요 다른 한자도 또 있어요 뭐냐면요 계속 h h h h를 계속 누르면요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아 요거다 세 번째 요거는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세 번째 요거는요 허허허 라고 웃는다고 합니다 허허 아이고 허허허 이렇게 웃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h h h를 누르게 되면은 4번 4번이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흐흐흐 아 흐흐 아 흐흐 아니구나 헤헤헤구나 그래요 맞아요 헤헤헤 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어 한자로 쓰긴 하지만은 이제 그냥 h만 누르면은 곧바로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국의 그 한자 킵 이제 중국 자판이 신기한 게요 이제 자음만 누르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생기거든요 한자가요 바로바로 자동 인식해 줘가지고 그게 가장 좀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w 아니요 잠깐만 다시 중국어 키보드 바꿔가지고 이제 x w 라고 하면요 여기 보면은 희망도 있고요 신분도 있고요 뭐 행위 학위 등등등 이게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다자하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djh만 눌려도 이런 식으로 다자하오가 나오죠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두견화도 있네 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어 아니 중국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간단한 표현 2333 아 233만 하면 되겠구나 자 이거 233도 웃는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중국의 어느 게시판에서 제공한 이모티콘들 중에서 233번째에 있었던 그 이모티콘이 깔깔 웃는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그 깔깔 웃는 모양 인거에 대해서 이제 유래가 되면서 지금도 이제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 비리비리에서도 웃긴 장면이 나왔을 때 이게 233333 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음 이게 3이 계속 쭉 나야되었으면요 그만큼 웃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좀 다른 것들도 좀 많이 가져와 봤어요 이스라엘 것도 한번 좀 볼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앵처럼 생겼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로 바꿔서 보면은 크크크크입니다 음 요거 자체가 크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한번 좀 빼볼까 음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요거 흐흐흐흐흐흐예요 음 크크크크크 흐흐흐흐흐흐 이게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어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시나요 그 이스라엘의 히브라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써요 그리고 이제 모음이 없어요 모음 없이 그냥 자음으로만 되어있는 그런 문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음 만약에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한글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읽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일단은 뭐 깨알지식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요 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건요 제이는요 여기서 제이는 지읏이 아니라요 히읏입니다 H 발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하하하예요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헤헤헤헤헤헤 같은 경우에는 제 제 제 일을 쓰죠 이렇게 해서 제 가 아니라 해입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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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태국에서는 이제 숫자로 웃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요거 숫자 5 이 숫자 5가 태국에서는 하 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5만 적고 하하하하 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거 처음 보고 나서 좀 신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게 웃는 표현이 되지 하고 좀 어 긴가민가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더하기 표시 플러스 표시 이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사용하냐면요 아랍권 국가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웃는 표현을 쓸 때 이게 각자 이제 아랍어에서 사용하는 글자하고 비슷한 걸로 써 이제 요걸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리스어에서도 어 그 웃는 표현에서 사용하는 그 문자하고 비슷한 거를 여기서 사용한다 그렇게 적혀져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해도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음 어떻게 이게 아랍하고 그리스에서 이거 어떻게 통하지 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좀 의아한 감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에서는요 키리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X 처럼 생긴 게 이제 H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라고 이제 읽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하하하하 같은 요거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러시아에서 사용한 것보다는 이제 키리 문자 이제 키리 문자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 뭐 우크라인 우크라이나라 아니면 불가리아 몽골 이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어떻게 읽냐면요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하하하가 아니라 오로로로로로로 라고 웃을까요 음 이게 러시아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그냥 시도띠도 없이 웃으면요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 웃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웃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크게 하하하하 라고 이제 웃지를 못하고 그냥 숨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웃는다 이런 식으로 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로로로로로로 라는 말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웃는 그런 표현으로써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렇게 보고 나서 아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웃는 표현을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 이제 길게 이제 늘어뜨리면은 그만큼 웃음의 강도가 높아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요 그냥 딱 몇 글자만 적어두면은 그걸로 웃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말레이시아 쪽인데요 하3 이렇게 적고 끝납니다 이게 웃는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 하3 라고 적은게 하가 세번 들어갔기 때문에 하3 이에요 음 그래서 하하하 라는 뜻이 되거든요 음 음 왜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는 네 한번 여러분께서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렇고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이제 줄임말 느낌이거든요 L 아 잠깐만 L W K M D 자 이거는 약자입니다 어떤 약자일까요 여러분 이제 남아공에서는 주로 이제 영어를 사용하죠 영어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의 말도 같이 섞이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독특한 그런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래프 아 이거 자 래프 완 킬 미 다이 이런 뜻이래요 이게 뭐 완도 들어가 있고 뭐 어떻게 뭐지 요 문법이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이게 이제 독특한 그런 남아공의 언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쓴 경우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웃다 죽겠다 라는 뜻입니다 웃다 죽겠다 음 그런 뜻이고 어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데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브라질의 아니 브라질이란다 프랑스에서는요 MDR 이라고 적습니다 웃을 때 댓글에서 이게 MDR이 뭐냐면요 이게 제가 제대로 잘 읽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R E R E OK 이게 이게 모르드 리르 라고 읽는다 하더라구요 모르드 리르 이게 웃겨 죽는다 라는 뜻이래요 음 그래서 MDI MDI 라고 적으면은 아 이 사람 진짜 크게 크게 웃는구나 재미있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뤄본 각 나라의 인터넷의 웃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좀 거슬리는 게 있죠 요거 요거 보세요 결국에는 걸려버렸습니다 저기 요거 요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은 좀 그래서 보내주세요 아 나는 저 그림은 좀 그래 이거는 오죽했으면은 내가 여기 펜하트 아래쪽에다가 내가 주의사항까지 썼겠냐고요 내가 뭐 펜하트 지금 독점 상태거든요 네 한 분한테면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아트 그림 실력이 있으시면 한번 좀 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트위터 해시태그로 시하 아트 시하 언더바 아트라고 적어주시면은 그때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 다음주가 이제 설날 연휴가 껴있는 주죠 그래서 이제 생방송은 이제 주말에 생방송은 그때는 쉽니다 다음주는 쉬고요 대신에 네 다음주 수요일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설날 택집 우리말 겨드랑이가 공개가 됩니다 자 자 이쯤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말 겨드랑이가 2회째를 맞거든요 아 아 우리말 겨드랑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국내 최초의 버추얼 한국어 퀴즈쇼입니다 음 이제 KBS의 그 우리말 겨드랑이 아니 우리말 겨드랑이 우리말 겨루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 우리말 겨드랑이 그 우리말 겨드랑이 그 우리말 겨드랑이 잠깐만 하하하하 아 자 KBS의 우리말 겨루기를 오바주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퀴즈 기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짜잔 자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지금 채팅창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칼리님 가장 맨 왼쪽에 있습니다 칼리님이 어 출전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모레캔님 그리고 양노무님 그리고 유리님도 출전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겨드랑이가 공개될 될 때쯤에 나오게 될 썸네일이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모레캔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우리말 겨드랑이 1회 대회 때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죠 과연 모레캔님은 이 이번 설날 대회 때 연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우리말 달인이 탄생을 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다음주 수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이 우리말 겨드랑이 이게 러닝타임이 20분이에요 거의 초대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또 편집을 하느라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토요체 타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음 방송이 2주 뒤에 있습니다 2주 뒤에 뭘 할거냐 그때 VR챗에서 다시 만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VR챗 방송을 할 거니깐요 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VR챗을 통해서 이제 시야하우스로 놀러 오실 수 있으니깐요 그때 다시 아 같이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하게 내일 하게 될 일본어샘 방송 있죠 예 157타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제 버츄얼캐스트에서 한 행사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좀 견학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구유캐스 마게토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어 이제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어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떤 어떤게 어 전시가 되어있는지 그것도 한번 어 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이제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예 157타임도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157타임은요 어 니코니코 쪽에서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어 방송하는 주소는요 트위터를 통해서도 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깐요 그 그쪽에서도 한번 어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까지는 못했지만은 뭐 뭐 저 뭐 할거 다 하면은 이제 시간이 끓이지 않고 고대로 이제 끝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더난이 요소님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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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걸려 이거 펜하트가 아 아 아 펜하트가 너무 걸려 자 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츄어 어라워 크리에이터 임시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가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쪽도 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